이게 집에서 빨리 뺄라니 안 빠지더라구 쫀래가 좀 있다가 뭐 어? 좀 있다가 너무너무 마 해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달아야 돼 달아야 돼 배추도 이거 씻을꺼야? 안 씻었어요? 상추 있네 아니 상추있건데 안 씻었는가? 안 씻었네 이거뭐야 그냥 잘해놨나 오뎅콩해서 먹으라 세상에 서리하고 고기 사보내고 착한 아들이네 응 그러니까 배추할까? 그거 상추 먹으면 되요 응 상추먹으면 되는가? 배추부터 할까? 뭐 상추 먹으면 되지 뭐 배추놔주까요? 배추놔주가 안씨놨나 성복이? 안씨놔주가? 씨놔주가? 몇개 길어서 갖다 놓으면 좋지 야, 된장도 안 갖다 놓고 야, 대신 전신을 못 차려 기계하고 같이 된 견이가 정말 어휘해가지고 뭐를 사야되니 지금? 전신을 못 차려 내가 꽃이 피했다고 지금 전신을 못 차려 네 된장 좀 써가지고 모여 가서 먹어 내 핫도시팩에 야 고파 이게 한.. 한검팩에? 한검팩에 한검 넘겨? 응 어제 먹어보니까 한팩을 다 못먹어서 한검팩에 한검하고 고거보니까 고거같은데 고거 먹으면 뭐지? 녹여가지고 고거만 먹으면 돼 형, 손이 직접 하셨어요? 그럼 직접 하지 내가 어디 가서 들어보는데 어떻게 올까? 야 내가 직접 하지 된장 가져와 사왕이 아니고 영춘 저 아랫집에서 됐어 우리 국물은 엄청 많이 먹어 이거 적당히 줄 던져놨다 가있어 영춘 저기 남천 동굴대의 아줌마 아줌마가 뜯어 가져왔어 오늘 동원에서 샀다고? 한달째 차가 없지 않아? 아직도 맘에 드는게 없어서 형부가 된장 확인 동효는 좀 어떠해 진짜살락咬어 던져 내려와는건 모르겠네 응 요새도 동강좀 다했네 두 분 갔다 왔죠? 두 분 갔다 왔죠? 두 분 갔다 왔죠. 접시에다가 송보고 응 이거 거의 해놨네 아니 이건 기름이 아니라 면사도 있고 상추가 떨어지네 이거 사돌이네 아니 저 밤에다가 방해석이요? 이거 아닌데 대인중이 굉장히 좋은데 응? 뭘? 이 배열도 잘 보여요 응 배열도 잘 보여요 응 배열도 잘 보여요 응 나 익었어요 일로 와요 인사님이 오겠지? 아니야 오겠지 오고 있어요 밥이 낫고 밥이 낫고 버섯도 아주 돌이 더 차 돌이 더 차 돌이 더 큰 거다 맛있지 응 어떻게 더 끓이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것도 약한 거 차 불이 약하지 않아 이거 빨리 올래 냉장 꺼냈어? 응 냉장 꺼냈어? 냉장 꺼냈어? 응 냉장 가져왔어? 응 냉장 상추를 질러가지고 가져왔더라구 냉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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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 고기는... 아니 잡소. 신경쓰지 말고 잡소. 이 고기는 저기 저... 아주 군천리인 것 같아요. 소주님처럼 생긴 분이 저분이... 저분의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... 서울지하철공사에... 고대 나와가지고 서울지하철공사에 시험쳐서 가서 일을 하는데... 지 못한다고 고기를 보낸 거예요. 그래 아들을 잘도 받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뭐 지인들하고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. 하여튼 머리는 없어도 고기는 되게 맛있어 하여튼. 똑똑한 거를 맞아. 똑똑한 아들을 낳았지. 강조를 하고... 아니 머리가 없는 건 참 좋은 거예요. 나도 없잖아 나도. 나도 머리가 없구만 이 주위도. 고기도 잡소? 고기도 잡소? shakes. 익숙이 만드는 수중 같다. 약 10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이것도 몇십만원짜리 요거 손보기꺼 20만원짜리 우리 입에는 저는 이래서 뭐 설사하고 있는거 같은데 한근치고 4팩이니까 4근치고 그러니까 5만원씩 해서 좀 살살 먹으면 먹으러 갈래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유 이제 아니 너는 니 아들이 가져오지 뭐 야하는 참 아니 우리나 아들이 가져온거 아니고 사이가 될라는지 어쩔라는지 모르게 아 예비살이네 예비살인지 어쩐지 아니 장아워야 우리 마부님 말기간거 이거는 왜 이제 했고 파리꽃이 우리 집사람 오기 전에 꼬여 아니 이거 먹어야 되지 이럴 때 먹어야 돼 아예 이렇게 하얀거로 전자리 올려봐 이거 먹고 먹고 올라와요 야 시주네 더 먹어 니 뭐 객지에 나와서 배눈곤치 말아야지 너리집에 있을때 니는 잘 먹는다 너 알아 우리집에 왔으니까 전자리 이건 뭐 성추 다 사니까 어? 밑에 배추 저스로도 다 이맛 아 여기있다 소이시 어 이거요 이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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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 드릴까요 아니 형님 많이 그래 고기잡고 어디 형님은 밥쟁이 아니야 뭐 닫지를 못해서 못 먹어 응 내일은 명석 내일은 명석 명석 명절 준비해야지 뭘 오덜 다녀 목요 뭐죠 어 닫는 전화 왔어요 굳이 토요일날 했고 내일 온데 내일 온데 굳이가 여기가 동네가 왔드라 내한테 전화 안 왔어 가드론 내한테 전화하다가 뭘 잘못 깼는가 하하하하 아르바이트じゃねえ? うんうんうん 아르바이트じゃねえ? 아르바이트じゃねえ? うんう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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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오르면 내놓을 티를 안하고 용민들 거는 자꾸 내놓고 속값이 그렇게 떨어져서 전살려는 사람들만 낳고 있다던데 속값이 떨어졌다고? 이 정도는 바로 먹기 왜 사지죠? 그 집은 참 어때요? 나 지금 많이 주면 좋지 지금 지금 딸 때 사내는 게 낫지 사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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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낫지 사내는 게 낫지 서로 키워본 결과 옥수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집, 집, 집프라이가 좋아하는 거 모르고 나는 칼을 사서 몇 천만이 사서 먹었는데 그게 다 먹겠네 너는 너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저희들은 그냥 밥만 가져주면 백 원이라도 전원이라도 식이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프라이가 다 사야 되잖아 지금 그럼 정신이거든요 한 발을 더 써도 정신에 보니까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어만한데 이걸 반을 뽑혀 소 한 마리 딱 이거요 그래 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강맹인가 우두들이란 거 그게 유익들 그냥 나는 몇 천만 원 그냥 내버려 나는 소 한 마리 앞에다 유익들 많이 줘가지고 많이 줘니까 새끼가 다리 찢어 소가 새끼랑 새끼랑 새끼를 잘 안 갖지 또 새끼를 갖다 왔다든 나도 못 낳아 날찌게 못 낳아서 그 이상 불러야 되지 그러면서 그래놓으면 저 집 가다 아니면 덜 덜하면 성아지가 죽지 안 되는 거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? 몰라가지고 너무 잘 뛴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터지는 거야 요즘 가든 미기는 먹으면 동창이 미기는 거야 저기 좀 주세요 그만큼 빼앗죠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말린만 안 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샀는 거는 내가 이거 고기가 뭐 이리 연해 야 야 야 이거 뭐 뭐라지 이거 뭐 가든 좀 있는데 뭐 가든 좀 있는데 하얀 거 기 맛도 안 돼 마브링 왜 마브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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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마브링이 기계가 많고 네 아니 이게 이게 연하네 이것도 완전 연하네 또 이기요 마브링이 이렇게 얌는 고기고 얌는 그게 하고 다 고기와 우리 집에도 애들이 가져온 거 먹어보니까 이랴 일에서 하잖아 뭐 뭐 뭐 한우 중에 가장 제일 좋은 뭐 그거라고 하는 거 이게 한우 다 꺼요 좀 이따 고기 있으면 응 이따 한 점 더 먹어야 이중만 원씩 하려야 되는데 저거 하나 네가 하고 못한 거 못한 거 못한 거 못한 거 어디 가서 밀어서 이십만 원이 이렇게 꺼드라 요거 세 가지를 거기에 오거든요.